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매니페스토 거버넌스 시민사회를 연구하고 있는 이창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의 현황과 가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반부에서는 매니페스토의 역사와 개념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니페스토의 의미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형 매니페스토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특징, 그리고 한국 매니페스토 등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니페스토가 사실은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지금 성관위에서는 참공약 혹은 바른 공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니페스토의 어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manifestus라는 라틴어에서 기원합니다. 그 내용은 의미는 증거나 증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게 이탈리아로 넘어가면서 과거의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의 행동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의 의미로 설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대체적으로 정당이 총선거 후에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한 정책 개호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선거 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니페스토가 기존의 어떤 선거 공약과 같다고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줄짜리 선거 공약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매니페스토는 단순하게 한 줄짜리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공약이 아니라 수치와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 지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정책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들어가야 되고요. 실현방법 그리고 실현에 필요한 기한 그리고 재정들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니페스토는 기간과 목표, 공정, 재원, 나아가서 이 공약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가라는 부분들을 담는 구체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니페스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지금 보시는 일본의 어떤 로컬 매니페스토 검증 시트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목표와 기한과 실현방법과 재원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되는 구체성을 갖춰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비전과 방침이 담겨 있어야 되고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선거공약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갖는 일관성과 체계성을 또 갖춰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정책이 정말 체계화 되어 있는지 혹은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증 시트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는 반드시 후보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니페스토 작성 과정에서 혹은 평가 과정에서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매니페스토는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공개 방법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어야만 진짜로 좋은 매니페스토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와 관련한 외국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가 가장 발전한 나라가 아마도 의회 정치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니페스토의 개념은 1834년도 영국 보수장 당수인 로버트 필이 구체화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에 성공하면서 10대 매니페스토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도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선거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2003년도 가나가 현 지사 선거에서 후보가 매니페스토를 공표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 후에 전국적으로 지역에서 총선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PPT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니페스토 모델을 잠깐 비교를 하면 영국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정당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당을 중심으로 물론 시작은 보수장에서 기원했지만 정당 매니페스토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후보 중심에서 정당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산 경로를 보시면 정당이 발달되어 있던 영국의 경우에 총선에서 지방선거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일본은 지방선거에서 총선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밟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등장 배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매니페스토를 이야기할 때 많은 학자들은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지방화, 세계화의 흐름들이 가져왔던 기회구조의 변화 이것들이 한국형 매니페스토를 확산시키는데 커다란 계기로 작용됐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전의 정당 정치가 상당히 발달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87년도를 전후로 해서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고 직접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매니페스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기존의 어떤 운동 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이 또 제기되면서 과거의 어떤 감시 운동이나 부정선거, 공정선거 감시 운동이나 혹은 낙선, 낙천 운동이나 혹은 어떤 당선 운동과 같은 네거티브적인 어떤 운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들이 일면서 새로운 어떤 제사의 선택, 시민사회에서 제사의 선택의 바람들이 불면서 매니페스토가 주목받게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이의 정치를 매니페스토는 상당히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 갈등보다는 합의 형성을 강조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 관계 변화 속에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과거의 긴장과 갈등을 강조했던 어떤 정부 NGO 관계가 많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정하게 협력적 통치라고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부각되는 어떤 그런 흐름들 속에서 매니페스토의 어떤 등장과 확산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사회의 제4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1의 선택이 공정한 감시자 입장으로서의 어떤 선택을 특징으로 하는 공명선거 감시운동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선택은 감시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어떤 비판을 선택하는 낙천, 낙선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제3의 선택은 후보자에 대한 선호의 표현으로서 지지, 당선 운동들이 있었는데 이게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는 조건에서 또한 한편으로 정당의 활성화되는 속에서 시민운동의 또 사회운동의 정치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시민운동의 어떤 정치참여가 나타나게 되고 한편으로 주민들의 어떤 일상적인 정치참여, 풀뿌리 정치참여 운동의 형태로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주목을 받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어떤 등장은 신뢰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자본들을 확충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신뢰 사회는 고비용을 낳게 됩니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시와 통제에 따른 많은 비용이 지불되기도 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정부나 정당, 국회의 신뢰도가 되게 많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은 이런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던진 화두가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서서 시민참여민주주의, 시미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동시에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 문화와 정치 문화를 바꾸자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이를테면 구체적인 어떤 정책 목표와 방안을 즉 매니페스토죠. 명시하게끔 유도함으로써 정당과 후보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끌어내고 한편으로 정책 정당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책 공약을 다양한 행위자들이 평가함으로써 시민들이 혹은 유권자들이 정책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정책 선거의 실현이 사회적인 어떤 갈등, 사회적인 어떤 긴장들을 약화시키고 사회적인 어떤 통합 기능을 제고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좀 보시면 매니페스토를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와 후보자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하는 비전과 추진 전략 그리고 예산 총계에서 또 공약의 어떤 우선순위, 핵심 공약 그리고 상대 후보의 어떤 정책 평가 의견 등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검증도 하고 평가도 하고 기존에는 선택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이클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한국계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2000년대 중후반부터 진행이 되어왔는데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차원에서 진행된 운동을 보면 강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과 소통 그리고 협력을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활동을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유권자 간의 책임과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한국계 매니페스토 운동의 첫 번째 목표였다고 보여지고요. 한편 이것을 일상적 차원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좀 끌어내리고 그리고 풀뿌리 차원에서 공유하기 위한 생활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아래로부터의 운동도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나 기업이나 공직자의 어떤 윤리 선언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이제 결혼 매니페스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일정하게 신뢰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목표와 지향을 담은 그런 이제 활동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4대 활동들을 좀 보면은요. 첫 번째가 고장난 민주주의를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좀 해소해 보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실천 속에서 보였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87년도 이후에 사실은 이제 선거율이 90년대, 2000년 넘어가면서 상당히 투표율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의 어떤 외면과 냉소가 좀 심해지고 있는데요.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이제 유권자의 냉소와 매면들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그동안의 어떤 지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뭐 이렇게 다른 요인들을 가지고 정당이 이제 횡포를 부렸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묻지마 투표를 강요를 했는데요. 매니페스터 측 어떤 공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와 체크를 통해서 이런 어떤 정당의 횡포를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 줄 공약, 장밋빛 계약서의 허구를 실천운동 본부 차원에서 많은 부분 비판하고 감시하는 속에서 그런 어떤 그 과거의 낡은 어떤 이 선거 분위기를, 문화를 개선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시미민주주의입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그 민주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는 하죠.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시민이라든지 유권자가 소외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정책에 대한 꼼꼼한 심의와 토론을 통해서 참여민주주의를 좀 확장할 수 있는데 이 매니페스토가 이제 시민참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나머지는 이제 사회적 신뢰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활동과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국과 일본의 어떤 매니페스토 사례를 간단하게 개갈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은 정당히 좀 주도했다라는 거고요. 일본은 지사후보 차원에서 매니페스토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시민사회 차원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혹은 또 일본과 같이 의회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 매니페스토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시작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어떤 선거의 승리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선거 문화를 좀 개혁하기 위한 시민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앞서도 말씀드렸던 제사의 선택을 이야기했지만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시민운동이 주로 정부와 시장과 혹은 정치권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부분 비판과 견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 어떤 한국사회의 어떤 국가시장 시민사회 관계가 변화되면서 단순한 어떤 비판을 넘어서서 협력과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시민운동이 성장하지 않으면 모습을 변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흐름들이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어떤 과거의 어떤 감시, 견제, 비판을 넘어서서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이뤄내기 위한 그런 어떤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사실은 많은 부분 참여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매니페스토 작성과 이행 과정에서 반드시 유권자들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데이지의 어떤 한계를 좀 넘어서서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정치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가 또 원칙 있는 정치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마는 먼저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법과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와 달리 지금 이제 각 정당 매니페스토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각 정당의 어떤 움직임들 또 변화된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데요. 매니페스토를 의무화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정당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선 이후에 공약 실천을 위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변화 움직임도 눈에 띄게 되는데 당선된 이후에 이 시민들과 다양한 전문가들 또 지방의원들 등등 해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니페스토에 대한 검증과 평가와 이행을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어떤 공약 이행률이 물론 수치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50% 내외 정도가 이제 내외로 공약 이행률을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요. 38%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장밋빛 공약 혹은 이제 책임지지 못하는 공약이 좀 있지만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서 공약 이행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드렸던 것처럼 지연과 학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당선됐던 그런 전례들이 과거에 많았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지역에서 어떤 자기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후보들의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당 내의 각 연구소를 통해서도 이런 매니페스토를 활성화하고 또 일상적 연구들도 또 상당히 많은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좋은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매니페스토를 더 이야기할 텐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매니페스토의 역사와 개념 그리고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특징과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면 다음 시간에는 공약 이행의 의미와 공약 이행의 필요성 공약 이행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말미에 어떤 것이 나쁜 공약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